네, 제가 여러분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선물을 드리려고 센트럴 마켓을 찾아왔습니다. 따라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너무나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서 급한 마음에 센트럴 마켓에 가서 여러분께 꽃 선물을 드렸는데 기분 좋아지셨나요? 네, 그만큼 제가 너무나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이 드는 게요.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BTS 효과로 대박난 식당 기억하시죠? 세상에, 그 식당보다 제 채널이 대박이 났습니다. 이틀 동안에 10만여 명이 넘는 분들이 봐주셨고, 또 천명이 넘게 구독을 해주셔서 6천명이 넘게 구독자가 늘었습니다. 아, 여러분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93년도에 이제 방송을 시작해서 한 15년 정도 방송을 했었는데,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반갑다고 하시고, 언제 이민 가냐고 물어봐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BTS 효과는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기쁜 일은요. 아무래도 BTS로 인해서 제가 글로벌 프렌드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I think it's so amazing that we become friends through love for BTS. Hi, 필리핀 아미, 완다라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분들도 연락해주셨고요. 그리고 뭐, 제펜 아미, 캐나다 아미, 그리고 뉴질랜드 아미, 진짜 세계 각국의 친구가 생기는데요. BTS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세계의 친구들이 생긴다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분들도 강릉, 강원도, 또 뭐 부산에서도 연락을 해주셨고, 이 댓글에 많이 남겨주셨는데, 지금 댓글에다가 여러분, 어디서 지금 제 채널을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나이는 어떻게 되시는지 꼭 남겨주세요. 같이 친구가 되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BTS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그 느낌이 정말 행복합니다. 지금 BTS의 소식을 잠시 제가 알려드리면요. 지금 현재 영국 웸블리에서 공연이, 아, 끝났겠네요. 오늘 공연은 끝났을 거고, 내일 또 공연이 있습니다. 웸블리 공연은요. 스타디움이 손흥민 선수의 홈구장인, 포트넘의 홈구장이기도 하고요. 9만여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큰 스타디움인데, 이 스타디움을 우리 방탄소년단이 몇 분 만에 매진을 시켰는지 아세요? 바로 90분 만에 전성 매진을 시켰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매진을 시킨 12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 수준이 뭐 퀸, 또 마돈나, 마이클 잭슨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야말로 BTS가 역사의 한 팩을 굽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영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지금 뭐 런던이 난리가 났다고 해요. BTS 투어 버스가 다니고, 또 웸블리에 보라색 불빛이 들어오고, 진짜 그 열기가 뜨겁다고 하는데요. 내일 공연까지 잘 마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휴, 진짜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은요, 시카고에서 이 꽃처럼 아름다운, 예쁜 마음을 가진 순수한 여러 각지에서 모인 아미들의 인터뷰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우리 예쁜 아미들의 인터뷰 함께 보시죠. Where are you guys from? Ecuador. 어? Ecuador. Ecuador? Yeah. 아, really? It's far from here. When did you arrive here in Chicago? Yesterday. Yesterday. Yesterday? How long? I mean, the flight? The flight? Like 12 hours. 12 hours? You are from Ecuador too? Wow. You're like big fan of BTS? Yes. Why do you like BTS? It's the lyrics, really. And even music. I like the rhythm and also the lyrics. Mmm. Oh, you love BTS. Can you say something to BTS? I would love to meet you one day. I'm really happy for all your achievements. And I hope you have a happy tim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Enjoy. Bye. 우리 예쁜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달러스예요. 어머, 반가워. 저도 달라스 출신인데. 반가워요. 얼마나 걸리셨어요? 비행기 타고 오셨죠? 언제 오셨어요? 2시간 반 정도. 언제 오셨어요? 오늘 왔습니다. 어머, 같은 거 탔나? 어떻게 오셨어요 근데 여기까지 오셨어요 너무 좋아해서 누가 더 팬이에요 누가 더 팬이에요 굉장히 좋아하시는구나 예 어떻게 근데 여기까지 오실 생각을 하셨어요 조금 부담되지 않으셨어요 오실 때 대학생이구나 언제부터 BTS를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아 고등학교 때부터 어 그럼 여기까지 오는데 막 돈 많이 세이브해서 오셨겠네요 네 처음 보세요 오늘 콘서트 저는 처음 보셨어요 어땠어요 전 처음이에요 좋았어요 근데 오늘 친구랑 처음 보니까 너무 좋아요 BTS에게 한마디 해주실래요 화이팅 해주셔야죠 화이팅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큰 스타디움에서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콘서트 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 영광인 것 같지 자랑스러워요 대한민국 화이팅 한번 해주실래요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가장 좋아하는 BTS는? 음악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아해요. 저는 정말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정말 너무 즐거웠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TS. 안녕하세요 BTS. 어디서 왔어요? South Carolina.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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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아 하하하 하하하 네. 하하하 уска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 아니. welche 아 against 하낙 첫 번째 콘서트에서 봤어요? 네, 맞아요. 너무 기대네요. 네, 정말 기대네요. 그래서, BTS가 더 좋았나요? 우리는 행복해지고 있어요. 네, 우리 행복해지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사랑해요. 오, 그거 너무 좋네요. 네, 정말. 그래서 콘서트에서 즐거운 콘서트. 네, 감사합니다. 오, BTS가 더 좋은데요? 안녕하세요 BTS! 이렇게 트윈처럼 보이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